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파주시 이동형선별검사소가 지난 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을 찾아가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근로자는 이동형선별검사소에서 누구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불법 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검사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, 외국인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유예됩니다. 한편 지난 3일과 4일 양일 동안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 이동형선별검사소를 통해 113개사, 722건의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. 시는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순회할 계획입니다. 이상 KBPS 이은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